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보성전기 정윤균 씨, 영덕영해면 성래리 구봉산업대표 김경헌 씨, 칠상수산, 후포활어체납기 선주협회, 주식회사 현대조경, 울진읍 명도일리 주민 1동, 영덕읍 영덕파크콜프클럽 1동, 영덕군 축산 남성의용소방대, 소소플리마켓, 사별종합공구상사 황옥곤 씨, 울진군 금강속면 삼근1위 주민 1동, 울진읍 고성1위 새마을회, 울진 북면 매봉탁구회, 후포동회사, 새마을부녀회 정연자 씨, 후포파출소 후포생활안전위원회 박영삼 씨, 후포감리교회 박성용 목사, 현공면 청년회 이상규 회장회 회원 1동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